네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네 10월 둘째 주 뮤직뱅크 k-chart 디지털 순위 함께 보시죠 오늘 최고의 아이돌 신호성 라이터 지드래곤의 핫투브레이커가 5위 3위는 우스에 찬 눈빛 성숙한 남자의 모습 페이스밍 우리 헤어지자 퍼즐 버스킹 목소리로 마음을 흘리는 방표신의 사랑하는 애가 3위 2위는 밝힘하는 곡이 촉촉히 묻어나는 노래 김태우의 사랑기 과연 1위는 초특급 신인 티아나가 표준석에 함께한 타임플로우가 1위 축하합니다 뮤직뱅크 k-chat 디지털 순위 지금까지 태훈이었습니다 뮤직뱅크 k-chat 디지털 순위 decir, si, ready 네가 떠났고 아무 일 없듯 웃어 넘겼고 뒤돌아섰는데 했어 지웠는데 지금 와서 날 돌아오라고 아니야 넌 모르러진 말 잠시뿐인 그런 뻔한 말 내 눈을 맞춰도 내 몸을 안아도 자꾸만 네가 싫어지고 이런 내가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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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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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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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나는 너를 지웠다 내가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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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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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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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나는 너를 지웠다 네가 웃었고 아무 일 없는 나를 만졌고 단둘이 뿐인데 널 유혹하는데 예전처럼 날 안고 싶다고 아니야 넌 모르러진 말 잠시뿐인 그런 뻔한 말 내 눈을 맞춰도 내 몸을 안아도 자꾸만 네가 싫어지고 내가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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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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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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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나는 너를 지웠다 내가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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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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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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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나는 너를 지웠다 난 아니야 너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난 너밖에 없는 거구나 왜 그래 이러지마 난 싫어 더 이상은 안수가 이제 난 믿어 다시 난 믿어 너의 속에 타수만 가 이제 너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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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날이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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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나면 널 널 지워자 내가 널 믿을 것 같아 찾았거든 그만하자 네가 할게 널 믿을 것 같아 널 믿을 것 같아 널 믿을 것 같아 내가 안 한 자